일리노이 주립대의 주차장에서 19살 학생을 살해한 용의자 도날드 서먼이 살해 동기를 자신의 캣콜링을 무시해서였다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대학생 루스 조지는 친구와 학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주차장에서 살해당했습니다. 서먼은 피해자가 예쁘다 생각해 말을 걸려고 노력했지만 무시당해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증언했습니다. 경찰은 서먼이 1급 살인 혐의제로 기소되었으며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다 전했습니다.